서울 강북구가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고세훈 후보의 요구동 싸움 관련해서 전직 서울시 부시장 그리고 전직 지방단체장을 영입하신 분들께서 경험정을 소개하고 기재경을 남락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쳤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원인들을 제 오른쪽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 끝에 이해식 의원이시고 전 강동구청장입니다. 이렇게 김성한 의원이시고 전 노원구청장입니다. 그리고 김원희 전 서울시 정무 부시장이고 현 국회의원입니다. 이쪽으로 윤준병 현 국회의원이시고 전 서울시 행정일 부시장은 여쭙습니다. 이쪽으로 김영배 의원이시고 전 홍국 부청장은 여쭙습니다. 먼저 우리 김원희 의원으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건 하나를 준비해왔습니다. 지금 과자들이 대파하고 있는데요. 이 문서는 저희 김원희 의원실과 저는 원내부 대표 김원희 의원실과 저희 의원실하고 이경선 서울시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데요. 이 문서는 SH 공사 사장 윤 임근 대표가 국토해양부에 보내는 내곡동 보건자기 주택지구 지정 제한됩니다. 여기 보면 경유자로 서울특별시 오세문 시장 이름이 연기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이 경유자로 오세문 시장이 연기되어 있는 서류를 보면 지구개요가 나와있는데요. 지구명과 위치 여기 서초구 내곡동이 들어가 있죠. 지구명이 서울 내곡 보건자기 주택지구고요. 위치가 내곡동 신원성 원지동 정류지역이고요. 면접과 영도지역 계획인구 및 인구수까지 나와있는 계획이고 구비서류가 정리되어 있는 그런 리스트입니다. 이 문서에는 경유자로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 특별시장, 오세훈이 정확하게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제권자가 당당국장일지 모르겠습니다. 오세문 시장, 오세문 후보의 주장대로 결제권자는 국장이어서 국장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SH가 서울시를 경유해서 국토부에 보내는 이 지정 제한서가 경유자로 서울시장 오세훈이랑 특정하게 명기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하지 않고 국토부에 제출한다. 이거는 서울시 출신의 공무원이라면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 같은 도보 혹은 사전 혐의를 했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정황이 담긴 이런 문서가 드러난 만큼 이것에 대한 진실을 오세훈 시장이 밝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오세훈 시장은 현직 시장이기만 전혀 몰랐다고 해명이 왔습니다. 이 근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을 내포하는 이런 문서가 발견된 만큼 오세훈 후보는 진실을 밝히고 잘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노무구청장 지금 3년 동안 했던 김성환입니다. 취재 내용은 다 같습니다만 서울시의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보면 사무전결처리 기준에 시장이 결제할 사항으로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의사결정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은 시장단의 방침사항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투입합니다. 그 사무 규칙을 보더라도 이것은 시장이 결정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행정의 효율상 국장이 전결할 수 있지만 그 책임과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결 이전에 사장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청과 서울시는 행정의 체계가 사실상 평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8년간 경험하면서 이런 일을 특히 정부가 바뀌고 이 오세훈 전 시장이 반대했던 일을 초기에 뒤집는 새로운 행정의 길을 결정하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도 시장의 보고 없이 스스로 전결처리할 수 있는 강한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고를 어떤 경험으로는 사전에 받고 승인했고 그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 문제는 삼식에 가깝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성북합의 김영대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성북구청장을 8년간에 지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두 번째 재임을 했던 2010년부터 1년 가까이 시장과 성북구청장을 오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환 외주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법적으로 도시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서울시장의 권한과 책임 이거는 법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은 모르고 국토해안부든 번설교통부든 이름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 국토해안부와 서울시가 법적으로 주어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의 입안권자이자 최종 책임자이면서 법적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편의나 절차상의 감소가를 위해서 위임전결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나 최종적인 전체 업무 책임을 당연히 서울시장 지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부터 일단 자유롭고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도 성북구청장 시절에 경험으로 볼 때 성북구에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구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직접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고 위임전결 되어 있는 규정들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주요한 민원이 있거나 국가적 혹은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사회에서 아주 관심이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의 주요한 책임을 제가 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사업 같은 국책사업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었고 취임하자마자 2007년 4월에 법률을 바꾸어서 국민임대주택법을 보금자리주택법으로 바꾸어서까지 시행했던 주요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곡동 주변의 주택사업은 약 3년여 이상 주민들의 반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 하면 그 자체로도 오히려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성립이 불가능한 일을 그렇게 해명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 출신들은 다 압니다만 이 위임정교 규정이라는 게 실제로 행정편의상이 있을 뿐이지 최종적이면서 실제 내용의 핵심을 결국 자치단체장 책임을 진단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재경영상 말씀을 드리면서 오세훈 후보께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에 대해서 진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혜식 의원입니다. 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강동구청장에 지냈습니다. 참여정부 때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MB정부의 규제 완화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성을 높였고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아주 가까운 곳에 그리고 서울 내에 그린벨트가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보금자리 사업은 6차 정도까지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제가 구청장을 재직 시에 5차 보금자리 대상지가 보덕강일진국, 제가 그때 구청장으로 있었던 강동구의 보덕강일진국, 그리고 과천시의 정보지식종합타운이었습니다. 보통 보금자리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환경을 배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곡동 보금자리 사업도 환경과 계속 끝까지 반대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 도시 계획과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주변의 민간 주택개발 사업의 사업성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보급이 되면 그 보금자리 주택에는 일반 분양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악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당시 오차보금자리 같은 대상지였던 과천시의 당시 여인국 시장도 반대되셨습니다. 여인국 시장은 과천시가 정보정합청사가 세정시로 내려가니까 인구가 줄어들 것을 고려해서 보금자리 사업을 유치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주민들은 극심하게 반발을 줬고 나중에는 주민소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민소환 투표까지 벌어졌고 개폐와 요건에 미달해가지고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인국 시장은 그 이후에 선출직에 그런 공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주민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는 업무단지 그리고 지하철 보고선 연장과 같은 이런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 5월달에 정부가 포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우리 주민들이 약 2천여 명 가까운 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또 시위를 벌이고 세 차례에 걸친 시위 끝에 그런 인센티브와 일종의 맞교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2011년도 12월 5일날 지구시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고 지방자산체장의 명언을 다룰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철을 비롯한 철가에 땅이 있는 그 자리에 대한 보건자리 사업에 대한 지구시정을 몰랐다. 그리고 보건을 받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창 출신 국회의원 윤륜병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30년 공직생을 했고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서울시 행정 일부 시작을 연겸하고 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 관련된 제도나 절차들에 대해서 꽤 많이 안 나오고 자서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서울시의 중요 정책사업인데 시장이 정책사업을 몰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 정결기조 운영과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가장 주축인 과장급 인사 당연히 과장인사는 서울시장이 한다고 다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 정결 규정으로는 부시장이 정결권자입니다. 그러면 부시장이 가장 충주적인 역할을 하는 과장인사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결심으로 받지 않고 하는 부시장이 있겠습니까. 또 지금 우리 주택 문제에 심각합니다. 그런데 재정비 촉진지구가 소위 말하는 뉴타운 재개발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시장의 해제 권한이 주택 공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 같은 주택 국장이죠. 주택 국장이 있다면 시장은 주택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정결권자가 주택 국장이니까 시정을 한다 상상이 됩니까. 이와 같이 단순히 형식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결권 처리가 국장으로 서명이 돼 있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시장 업무 중에 하나인 주택 업무의 중요한 시장이 모른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우리 국민들께 인식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자기가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표현은 국민들 눈높게 해서 본데 30점이지 않기 때문에 수용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시작을 영역하셨던 중으로서 또 앞으로 시작을 하시겠다는 공직 후보자가 진실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명확한 자세를 가지고 2만 원씩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기자회견 부분을 남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직 시장이지만 전혀 몰랐다는 해명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점입 가격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셀프 보상 무엇과 관련해 저는 현직 시장이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택국장 정결 사항이었기 때문이라고 16일 TV토론회에서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무궁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는데 관약이 않았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울시 부시장 지방 자체나 지장 출신 등이 오세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린별트를 해제하고 주택단지를 건설하는데 시장이 관약이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니까 그것도 환경구, 서초구, 주민등이 극심하게 반대해서 사흘이 3년 가까이 표류했던 내곡동을 주택지구로 지정하는데 당시 서울시장이 몰랐다니 서울시 어느 공무원이 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 주택지구 지정 택지 개발을 추린한단 말입니까 오세훈 후보가 식물 서울시장이었던 것이 아닌 다음에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한서 양식은 우리 김원희 의원께서 말씀드려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당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5항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의 특별시장을 거쳐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H공사 사장이 내복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보고 했다고 보아야 상식에 부합합니다. 저희들을 경험에 따르면 통상 주택지구 지정 대중호 개발 사업 등은 과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사사장이나 담당 국장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별도의 보고를 수신화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서울시장을 서울시장을 5년 가까이 영임하신 분께서 이런 행정 절차를 모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 전직 서울시장으로서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잘못을 민장하는 게 공직선거 후보자가서 올바른 첫 달입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